근데 아까 인스타그램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요즘에 스토리를 볼 수 있잖아 그 스토리를 보면 본 사람이 흔적이 더 남잖아 근데 그걸 흔적을 안 남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알아? 진짜 몰랐지? 해보셨어요? 불법으로 뭐 이렇게 아니 있어 있어 그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보고 싶어하는 스토리가 이렇게 동그란 거 빡빡 뜨잖아 내가 보고 싶어하는 스토리가 이거야 옆에 친구 거를 눌러 그래서 반만 이렇게 싹 밀면 옆에 이렇게 보여 옆집 옆 보듯이? 옆 보듯이 보여 그럼 흔적이 안 남아 이건 꿀팁이야 아니 왜 그렇게까지 옆 볼 일이 뭐가 있으세요? 저는 그런 건 없는데요 저도 친구한테 들으면 이거 친구한테 두 분 참 친구가 많구나